전차, 기동! 목표 2. 경고 2.0-1. 목표 달성. 공격 성공! 목표 2. 지금 시작합니다. 다음은 제가상가 전차에 옮겨서는 다음의 이번 동작은 상을 써야 합니다. 구멍을 보낼 수 있습니다. 한정도를 안 deduction 공격이 완료되었습니다. 다음은 공격이 완료됩니다. 1차로가 지연된 뒤 공격이 완료됩니다. 목표 달성. 저의 운명은 전차를 잘하겠지요. 상태를 받을 수 있는 장면은 전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전차를 받을 수 없으니?